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틀어장입니다 불금의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릴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저녁 11시에 딱 자려고 했는데 어 이상해 뭐 누워도 막 뒷... 뭐냐 뭐라 해야 되나? 뒷척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약간 뒷척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무슨 특징이 있냐 발견하니까 일단은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 걱정이 너무 많다 잠은 안 자고 계속 뒤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상당히 또 불안해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보면은 살아가는 데서 쓸데없는 그런 불안감 걱정이 많은 것 같아 투자도 마찬가지야 이왕 투자했으면은 끝장을 내야 하는데 괜히 주식이 폭락할까 봐 상패 당할까 봐 이상한 별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투자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그 죄책금을 또 가지는 것 같아 너무 꼼꼼한 분들이야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죄책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 그런지 하여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못하면 못한 거지 뭐 또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 너나나나 할 것 없이 하여튼 뭐가 되었든 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에 오만잡생각이 다 빠져 오만잡생각 저도 그래요 간혹 왜냐면 왜 쓸데없는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뒤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쉬는 시간마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고민들 그런 고민들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이하면 또 뛰겠어 또 힘든 거야 삶이 아침부터 피곤하고 눈꺼풀 무거워지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평소 낙천적인 성격으로 잘 열려진 우리 멋진 배우 있어요 멋진 배우 우리 김태리 김태리의 그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종종 생각해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태어나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진짜 큰일 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아낸다는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괜찮을 때가 올 거라 믿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고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세요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세요 좋다 하여튼 그녀의 말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이 쓸데없이 우리가 무겁게 살 것 같아요 뭐 주입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미 소중한 그 에너지와 시간은 충분히 올바르게 쓰이고 있으니까 걱정이 괴로워하는 시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시야할 때는 시야 돼 그 다음 하루를 준비하고 일에 쓰이는 에너지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인생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 꼭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는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항상 늘 고맙고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약간 좀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을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 천회장 누군가 어떤 분은 천만 오빠라고 하는데 어쩌다 천만 언니라고 하더라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찐팬분은 천만 언니라고 불러주시는데 하여튼 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땐 딱 한 분이 있어 한 분 구독자분 중에 딱 한 분이 저를 좀 제대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분만이 저만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열심히 하고 상당히 모범적인 분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대면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열린 가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가져야지 서로 이제 뭔가 공감되나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괜히 뭐 눈이 달려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달려있는 이유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구독자분인데 우리 톡방에 단톡방에 이제 우리 주주분께서 오늘 저 삼성전자 너 멋지게 매수하네 보니까 697주로 그냥 매수를 했어요 697주로 한방에 제가 보니까 이분은 부산분 같더라고 부산 남성분인데 나이도 젊으신 것 같아요 나이도 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이도 서른아홉이네 서른아홉 서른아홉 청년이라고 해야죠 청년 청년분인데 뭐 유부남이겠죠 서른아홉인데 한방에 697주 해가지고 무려 삼성전자를 9천주 와 9천주 모았답니다 어우 축하할 일이에요 조만간 이제 만주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만주성 다들 꿈의 만주성 얘기하는데 일단 만주가 되면은 여러분들 깔끔하잖아 배당 받기도 361 곱하기 만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특별 배당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특별 배당이 한 1540원인가 하다가 1500원 이상 나왔어요 1500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연말에 또 특별 배당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저도 최소한 1500원 이상 주진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 배당도 받고 일반 분기 배당도 받고 그리고 지금 쌀 때 사세요 여러분도 5만 전자일 때 만주하고 6만 전자일 때 만주하고 쭉 올라가다가 8만 전자일 때 만주하고 첨지차입니다 쉽게 말해봐요 8만 전자 만주면 8억이야 5만 전자 5억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3억 차이 나는 거예요 3억 차이 얼마나 좋아요 4만 전자 그럼 산다고 4만 전자 가서 사지도 않아요 또 말만 그렇지 이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상시 매수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하는 거지 사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보면 4만 전자 몰빵하겠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개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아요 꾸준하게 한 주씩 한 주씩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거지 이분은 3만 전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청년이지만은 열심히 모으는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한방에 697주를 모으는 거지 평상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유사한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모아보서 아마 여러분이 목표 달성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구독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